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채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얼마 전에 논란이 되었던 천안함 관련 망언을 한 이들과 악플로 200명 이상을 집단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행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천안함 사건 관련해가지고 먼저 문제를 일으킨 것은 명백하게 민주당 진영이죠. 이재명이 임명했었던 이래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자폭소를 주장을 해가지고 크게 논란을 일으켰고 그렇게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천안함 관련해서 원인 불명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물타기라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이래경의 망언을 물타기 하겠다랍시고 권칠승 대변인을 비롯해가지고 장경태라든가 기타 등등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제2의 3회에 천안함 망언을 쏟아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천안함 유족들이라든가 생존 장병들 그리고 권칠승 대변인 망언의 피해자인 채원일 전 함장도 반발을 했고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억지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원일 전 함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이 큰 이재명은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서 어저께까지 이재명에게 직접 만나서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은 끝까지 천안함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으며 권칠승 대변인이 충분히 말했던 것 같다면서 권칠승이 사과했으니까 끝난 문제다라는 식으로 나왔고 박성준 대변인 역시도 권칠승 대변인이 진정성 있게 사과했기 때문에 채원일 천안함 함장이 요구했었던 이재명 대표 면담이라든가 진정성 있는 사과, 잘못된 주장과 발언을 중지해달라, 악의적인 댓글을 중지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민주당은 채원일 함장이 요구하고 있는 저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저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것도 대충 밝혀진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다국적 전문가들의 모의 실험이라든가 폭발 위험 분석이라든가 과학적인 조사를 총동원을 해가지고 천안함이 북한제 올해 공격에 의해서 폭발되었다라고 결론이 나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좌파 진영이 망원을 쏟아내고 음모론을 퍼뜨리고 미친 소리를 하면 민주당 당대표로서 이런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 국가에서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을 냈는데 왜 자꾸 음모론이라든가 망원을 퍼뜨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재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정도의 경고만 하더라도 채원일 함장은 분명히 받아들일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이것조차 하기 싫어가지고 이재명은 끝까지 채원일 함장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모습은 옹졸하게 그지없으며 과거 이재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과라는 것은 피해자가 됐다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 사과라고 이야기해놓고 자기는 대변인이 사과했다라고 퉁치려고 하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겟달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채원일 함장이 사과를 요구했다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망원을 비판했다라고 해가지고 채원일 함장의 sns라든가 천안함 관련 기사에 몰려가가지고 악플이라든가 별 쓰레기 같은 짓을 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원일 전 함장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들에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오늘 채원일 함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라든가 지도부로부터 공식 사과는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그들의 막말에 대한 사과가 없다라는 것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고 입장이 없다라는 것은 천안함 자폭이나 함장이 부하를 죽였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예고했던 대로 심한 욕설이라든가 명예훼손을 자행한 네티즌 200명에 대해서 집단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재명의 부실한 정무 감각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서는 분노를 당연히 하고 있고 생대같이 죽어간 젊은 장병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도 거부하는 이재명의 모습은 국민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 자기가 이번에 나서가지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면 그동안의 민주당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거를 자기 발로 걷어차는 모습은 정무 감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며 또 거기에도 해가지고 채원일 함장이 만나가지고 면담 한번 하자는 것조차도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이재명의 모습은 얼마 전에 자기하고는 서열 주차도 비교할 수 없는 중국 대사가 부르면 연락에 뛰어가서 설교를 듣고 있는 모습과 엄청나게 비교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짱깨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한편 이재명과 민주당이 뻔히 이런 비판이 나올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천안안 관련해서 사과를 거부하고 이따위 태도를 취하는 것은 민주당 주류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이례경이라든가 권칠승과 같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들의 실수가 명백한데 이렇게까지 버틸 이유가 없고 또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천안안 관련해가지고 망언을 하고 개소리를 쏟아 내더라도 실제로 징계를 받는 의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의힘하고 진짜로 비교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5.18 관련 망언이 터지면 곧바로 사과를 하고 또 지도부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차기 총선에 출마를 못할 정도로 중징계를 때리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징계는커녕 이재명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사과조차도 안 하려고 하고 있으니 천안안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진심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튼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과 민주당에 이러한 행태를 저격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영웅들의 희생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은 반국가 행위라고 비판을 했는데 100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는 장면도 교과서에 싫고 자기가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쪼개면서 사진을 찍은 것도 자신의 업적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천안안 폭칭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려고 숨기고 있고 교과서에 조차도 제대로 실리지 않는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며 윤석열 정권에서는 천안안 관련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이에 대해서 5.18과 준하는 정도로 헛소리를 하거나 왜곡하고 음모론을 퍼뜨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좀 정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국민들도 진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음모론을 부각을 한다면 그런 정파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